혜성같은 아이돌 제로베이스1 제로베이스1입니다 햇살같은 리더를 맡고 있는 성한빈입니다 이거는 사실 있습니다 99% 오늘 롤코를 접수하러 왔다 저는 사실 웬만하면 다 압니다 우린 친구잖아 동현 씨 역할을 한 게 배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비슷해요? 미국에서 영어 줄이잖아요 저 아예 못 들었어요 그만하네 제로베이스1입니다 장기 혜성 또 해약 라이프 제이어스 중심